방금 미니스 오와!!! 오와!!! 오바들 보셨어요!!! 오!!! 오우, 순식간에!!! 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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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에이 으 으 으 5번 남았어 이런게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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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 att 와 암미가 부러져버렸어 내가 다 먹었어 도달이 나오면 도달이 뒤에서 먹어야지 끝장남미지 상상에 나오면 조리 이곳에 앉기대라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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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파이팅 따봉 엔 니가 어우 눈부어 아 암 박력은 눈부어 보호야.. 생명체 이슈.. 아 무슨 보호가 저렇게 입질해 제가 보호회를 좋아하고 손질할 줄 알면 되게 좋은 콘텐츠죠 그쵸 저걸 그냥 버리니까 꽝이라 생각하는데 아 보호 잡으러 왔어요 봉요리 해갖고 진짜 보호탕 보고 vague 그렇게 놓고 가면 진짜 그 안에 콘텐츠가 돼요 그래요 제가 보호를 배워볼게요 자, 장비 설명하겠습니다. 장비는요, 거치대는 JW 피싱의 서포스탠드 1803이고요. 로드는 다클리스트 425SAC입니다. 이름 XA119. 탄압사 4호. 40호 봉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멍 봉크도 40호. 목줄은 썬네이 블랙트인 8호. 그리고 참돔 10호반. 아, 참. 아, 참. 뭐 이렇게. 뭐, 내가 오니까. 이게 감성돔 아니야? 감성돔이자, 참돔이요. 짜뽕! 짜뽕! 원직한 것들. 악마를. 난 또 뭐 쫄깃해. 와, 깎았어! 와, 깎았어! 와, 깎았어! 와, 겁나 대다! 와, 깎았어! 와, 깎았어! 와, 겁나 대다! 와, 깎았어! 와, 깎았어! 뭐 다랬니? 뭐니, 뭐니? 야, 얘는. 봄이다. 봄이야? 뭐야? 야, 야, 야. 이거 감성돔같아. 야, 봄에 있는다고 하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래, 그래. 뭔데, 뭔데, 뭔데. 어, 쟤도 왔다. 쟤도 왔다. 쟤도 왔다. 오케이, 내가 쟤. 야, 돈도! 어, 돌돔. 야, 돌돔. 돌돔, 돌돔. 야, 돌돔, 돌돔. 돌돔, 돌돔, 돌돔. 돌돔, 순놈. 야, 쏴. 야, 쏴. 야, 쏴. 뭐야, 순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돌돔, 순놈, 사짜를 잡았어요. 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돌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돌돔. 저도 왔지. 야, 존놈, 순놈, 사짜를. 예?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왔지. 얘도 왔다. 얘도 좀. 얘도 좀, 큰데? 얘도 겁나 숨어, 오빠야. 도매, 도매. 도매. 우와, 이제 돌다리. 돌가자미. 나와나와, 나와나와. 야, 내 돌가자미. 돌가자미, 돌가자미, 두다리. 우와. 오빠들 대박, 대박. 이 시간이. 이 시간이. 그래 오빠도 이시가리 올라왔어 돌돔 순놈 이시가리 귀한 거 사자 아니 이시가리 삼자고요 사자니? 우와 이시가리가 돌.. 돌.. 이게 돌기가 있어요 돌기 이게 딱딱하게 아 돌돔도 사자는 안 되겠네요 돌기가 돌기가 있어요 야 그래도 이게 어디냐 순놈이야 돌돔이랑 이시가리 귀한 게 두 마리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야 둘 다 해 둘 다 해 거리네 우와 오늘 풍자 좋아야겠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아직도 사자는 안 된다 38 38 38? 그리고 얘는 어머 얘도 38이야? 37 아 얘는 37 여기도 못 먹는데 못 먹는데 그러게요 그것도 순놈이 나왔어요 맛있는 거 동시에 왔어요 얘도 오고 얘도 오고 우와 대박 대박 ㅋㅋㅋㅋㅋ 오늘 그러면 새우님 미션은 생명체 4마리 다 성공! 성공했습니다 미션 성공! 자 여러분들 돌돔 순놈 38 이시가리 37 와 빠밤 오빠다 오늘 끝장납니다 오늘 해거리 와 대박 우우 다 진짜 기아노조네 이야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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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잘 없애다. 야, 그거 못 잡아서 더 없을까요? 못 잡아서. 입술 한 번, 입술 한 번. 입술 한 번, 입술 한 번 봐, 이거. 오! 왔어! 야, 이거. 똑같대. 아, 야. 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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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있나요? 이거 어떻게 있나요? 오빠, 이번 때 왔어요, 드디어. 왔어? 일렀어? 일렀어? 뭐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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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가리인데. 이시가리 아니야? 어? 우와, 이시가리. 힘써? 우와, 힘 쓴다. 우와. 힘 쓴다, 힘 쓴다. 뭐니, 뭐니? 뭐니? 뭐니, 뭐니? 우와. 뭔데? 우와. 이시가리. 이시가리야? 우와, 이시가리 또 올라왔어. 우와. 아, 모리랑 같이 올라와서 무겁구나. 이시가리. 이시가리 이시. 이시가리. 와. 자, 올라왔습니다, 오빠도. 우와. 이시가리. 어, 돌기 나왔죠, 돌기. 도다리랑 틀려요. 이시가리. 딱 삼십 되겠습니다, 딱 삼십. 이시가리. 아, 이렇게 했지. 아이고야. 다슴 커피 먹을까? 다슴 커피 먹을까? 다슴 커피 먹을까? 다슴 커피. 어? 어이구. 어이구. 자, 나랑 좋아. 이시가리. 이시가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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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씨야, 오빠도. 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오빠들. 야, 뭔데? 우와. 우와, 쉼새 벗어. 야, 진짜. 우와, 되게 좋다. 뭐야? 뭔데? 돌더미는 혹시? 이야, 이시가리. 우와, 또 왔어. 우와, 크다, 크다. 사자다. 우와, 여기 사자 되겠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오빠들, 여기 사자 되겠다. 오, 사자 되겠다, 여기 사자 되겠는데요? 우와, 크다, 커. 우와, 앞에 닫고요. 40.5네. 40.5? 오, 이거 사자네요, 사자. 40.5, 그쵸? 40.5, 그쵸? 40.5, 그쵸? 자, 이시가리 사자를 함수했습니다. 우와, 대박 큰 거 잡았어요. 힘이 좋아요. 우와. 얘가 힘이 좋아가지고. 총 4마리 먹을 거. 내일도 여기서 그냥 지렁이 낚시합시다. 밥을 수 있을 때 잡긴 해야 된다, 그치? 네, 어. 아우, 이 정도면. 아우, 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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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심 없이 끌려오는 거로 봤을 적에는 뭐 북보인가요? 네, 저거. 콩 한 Chinese principle permit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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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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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걸렸어! 오빠도 보셨어! 어우, 순식간에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나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다! 우와, 이렇게 큰 놈이야! 우와, 근데 걸려있어! 나온다, 나온다! 잡아라, 무섭다! 우와, 깜짝이야! 나 진짜 주장되는 줄 알았다, 오빠야! 형, 어떤 놈으로 되는 거야, 사자도매? 오, 사자도매 된다고 그랬다, 호기니! 호기니! 우와, 이놈이 이렇게 힘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우와, 오마이 이렇게 큰 놈이 나왔어! 복돔 많이 들고 나왔다, 오케이! 잘했다, 잘했어! 잘했죠? 잘했다, 잘했다! 성공했어요, 오빠도! 아이고, 야, 이놈이 이렇게 힘을 쓴 너! 와, 깜짝 놀랬다! 뭐야? 35, 인정! 35, 인정! 됐어! 인정! 아이고, 야, 니가 뭘 이렇게 힘을 많이 쓴니! 깜짝 놀랬다! 그래도 원투로 쌀이 좀 나왔네요! 뚝떼기! 잘가라,이! 고기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 돌돔 순놈의 이시가리에서 총 4마리 잡았습니다! 돌돔 순놈의 이시가리에서 총 4마리 잡았습니다! 돌돔 순놈의 이시가리 돌돔 순놈의 이시가리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시가리 구이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 맛평가가 제일 오빠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 맛있어요! 진짜 구이하니까 도다리구이나 다 비슷한데? 응, 비슷해! 와, 오빠도 너무 맛있습니다! 와, 끝장납니다, 오늘! 유튜브 캡낙새끼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